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송이 훨씬 더 저는 탄압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좌익들하고 우익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현실을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라도 제가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끝까지 보복을 하겠죠. 저쪽 편은. 그러니까 이 방송 2024년도 여러분들 4월 총선에 대표하게 되면 아마 내가 대표해서 어떻게 조작했는지까지는 제2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송을 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선거 방송을 계속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더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 40대가 내가 이런 운동권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몸을 던질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채널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지만 그래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아주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러분들 반전되어 나갈 것인가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의 정치적 회생과 조국의 정치적 회생을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유추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판사들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판사들의 은행을 볼 때도 우리가 그냥 당위와 현실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판사들이 여러분 다음 권력이 어디로 넘어갈지를 본인들이 관심이 없겠습니까 본인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면 관심이 없겠죠 그러나 판사들이 사람이고 생활인이고 그 다음에 판사들이 하는 게 진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래 권력의 이름들 찍혀가지고 어떻게 이름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공병호 tv가 선거 부정 세력에 이름 찍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름 채널이 그냥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돼 버렸는데 판사들 이름들 미래 권력 함께 찍혀가지고 밥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밥벌이 못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보시게 되면 이재명 위정공범 두려움에 제가 떨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빨리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판사들도 두려움이 떨고 있는 겁니다 제 주장이 다수 여러분들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사 입장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판사들이 지금 상황이 어떨까 그렇다고 이런 판사들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 재판은 국민 기본권이고 지원 문제를 해소하겠다 대법원장이 여러분들 지원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해가지고 밑에 판사들이 다 그대로 움직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나중에 조희대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안 될 겁니다 움직이지 않겠죠 2024년 4월 총선 끝나게 되면 검사들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왜 저 양반이 날아갈 것이 분명한데 내가 왜 움직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대한민국에는 무슨 기계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그냥 회석돼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판사들 한께만 이런 기계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나라 전체가 그냥 뭡니까 그냥 좀비처럼 바뀌어 버린 겁니다 정의감 책임감 이런 것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이나 찾고 먹고 사는 문제에 이런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여러분들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다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선거를 장악해서 이런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배하기 쉽겠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 갈 거로 저는 봅니다 북한이 이러면 한 백 년 가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오늘 여러분 북한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안 넘어지지 않습니까 전체주의 체제라는 게 그렇게 질기고 강한 겁니다 조희대 법무부 대법원장이 아무리 이름들 밑에 하다라 하더라도 판사들 안 움직일 겁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뭘 이야기하더라도 밑에 이름들 결정적인 경우는 직업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화영의 법관 깊이 판단을 미루는 대법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조선일보가 아무리 떠들어도 뭡니까 너희들이 선거 부정 문제에 침묵하는 한 백 날 떠들어봐야 해결될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런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에 나눈 모든 이야기들의 이름들 한여름 7 80%는 선거하고 이름들 직접 간접히 연결된 겁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여러분 선거 문제에 다 침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거가 다 전 눈에는 그냥 헛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절대 판사들이 움직일 수 없다 왜 선거가 장악된 상태에서 누가 미래의 권력이 될 것이냐는 판사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데 판사들이 뭡니까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자기의 여러분들 진퇴와 관련된 상황인데 김 씨 측 의견서는 이재명 씨가 위정을 사주한 그런 김 씨 비서실에 근무했을 겁니다 이거를 이재명 씨가 사주했다고 이런 법정에 정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본인이 얼마나 부담이 느끼겠습니까 사법부에 깊이 사죄드리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에게 부탁하지 않았으면 제가 정언대 설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재명 씨에게 유리한 정언을 해달라고 이재명 씨가 김 씨에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걸 김 씨가 검찰에 털어놨어서 아주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미래의 권력의 수장에게 정치적 생명을 끊는 그런 정언을 했으니까 인생 모릅니다 유동규 씨가 성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유동규 씨가 폐자가 되고 김만배가 성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겁니다 정진상이나 김용 씨가 성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게 되면 평범한 시민들은 여러분들 격노할 이야기지만 그게 현실인 겁니다 왜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에 입을 담윰으로써 모든 세상은 뭡니까 다 뒤죽박죽 돼버린 겁니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 뉴스 등을 접하면서 김 씨 측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가 또 노리는 거지 않습니까 친명계가 뭘 노리겠습니까 수사하면 검사도 다 내간다 판결하면 판사도 다 내간다 눈에 거슬리게 되면 국무위원 도 다 내간다 그럼 그다음이 누구 탄핵하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 탄핵하죠 그 사람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없는 제도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있는 제도는 이스트를 여가 부풀리고 뻥튀기를 할 수 있고 그게 아무런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삶의 방식인 겁니다 조속히 재판 절차가 진행돼 가족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판사들이 안 움직여줄 테니까 선거법 위반을 사주를 한 거 아닙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는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가 시키지 않았으면 제가 법정에서 거짓으로 정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끄떡없는 겁니다 판사들이 판결을 못합니다 판사들이 송영길 씨를 저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가는데 송영길 씨도 정치적으로 구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송영길 씨가 이재명 씨와 함께는 언인이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구까지 줬으니까 그리고 대선 후보로 여러분들 낙점을 받는데 송영길 전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협조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협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협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판사들이 두려운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진 시대가 된 겁니다 대학에서도 지조라는 용어는 그냥 역사책 속에나 있고 지식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론계도 마찬가지고 지사적 언론인은 없는 겁니다 지사적 교수는 없는 겁니다 지사적 전문가는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 그냥 밥벌이에 바쁜 사람들만 남은 겁니다 판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사적 판사는 없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목에 칼이 들어오다는 이름들 옳은 것을 위해서 판결 내리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조희대 씨가 그렇게 주문하지만 그렇게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취임사에서 신속 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아니 뭐 국민의 기본권이 허물어진 지가 어제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의 여러분들 유무 형벌의 유무나 형량은 다 여러분 돈을 주고 사준 거래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다 선거관리원회 선거결과를 만들고 재판은 뭐죠 정관 변호사를 써가 돈 받아가 여러분들 다 재판 결과가 결정이 되는데 뭐가 여러분들 기본권이 남아있습니까 국민들에게 남은 여러분 알량한 참정권까지 다 빼앗아갔는데 그것을 다 빼앗아가도 여러분 입안건 뻥겋 안 하는 국민들이 다수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이렇게 원칙적인 당위를 이야기한다 어느 판사가 뭡니까 아이고 대법원장님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따라오겠습니까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뭐 취임사하니까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 위정공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빨리 재판을 해달라 의견수를 법원에 제출하다 12월 11일자 조선일보 판사도 두려움 때문에 재판을 늦추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 권력교차 같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재판 업무 과정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4천 명 정도가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4천 명인데 똑같습니다 판사들이 두렵기 때문에 판결 안 한다는 겁니다 거기 96%가 나온 겁니다 4천 명 여기서는 2천3백 명인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감시 보니까 4천 명 정도가 4천 명 정도가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4천 명이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96%가 여러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그냥 겁난다 이야기죠 판결하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난 판결 못하겠다 겁이 났어 다음에 내가 이런 보복 받으면 어떻게 할 거고 그래 다 좀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코 하나 풀지 않고 그냥 국민들을 다 지배하게 된 겁니다 다 찍소리 못하니까 다 바짝 엎드린 겁니다 그게 대학교에서 뭡니까 무슨 선거에 대해서 뭡니까 무슨 항의사나 여러분들 시국선언문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그냥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고 우면하지 않고 그냥 판사들이 겁난 겁니다 판사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왜 총바지가 돼야 되냐 난 안 하려는다 이야기죠 그래서 뒤로 계속 끄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나는 판결 못한다 이야기죠 나는 판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 김 판사가 여러분 박 판사 한 개 넘기고 박 판사가 이 판사 한 개 넘기고 이 판사가 윤 판사 한 개 넘기고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전체주의가 될 때 권력이라는 것은 폭력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과하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합법적 폭력이지만 권력의 속성은 폭력이고 강제력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권력의 속성을 가장 이 사람들이 잘 이용하는 겁니다 그냥 손에 피 묻지 않고 뭡니까 그냥 언포 놓으니까 다 엎드리는 겁니다 검사도 엎드리고 탄핵하겠다 판사도 엎드리고 탄핵하겠다 국민의원도 여러분들 탄핵하겠다 위원장도 탄핵시키겠다 그럼 대통령 탄핵시키겠죠 대통령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를 탄핵시키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삼측 동자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주 큰 겁니다 이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 4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하면 어마어마한 풀이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북조선도 참 어마어마한 나라죠 21세기가 여러분들 지나고 30년째가 지금 다 돼가는데 저렇게 여러분들 포각적인 김시 왕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는 여러분들 인민을 철두철미하게 통제해가지고 앞으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이런 중국 공상당이 건재할 건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장악이 되면 그냥 중국 공상당이나 북조선이나 비슷한 체제로 수렴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아주 국민들이 이런 긴장을 해가지고 뭐죠 그냥 처절하게 노력하더라도 나라를 보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이렇게 허물허물하고 이래가지고 나라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mo roll Mo Princeton Mo Lisa Mozza Mo Mo Mo